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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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찌겟처럼 멀벼가지 왜 이렇게 일찍 내렸어 다들 무섭게 나 혼자 가는 거 같은 느낌 뭐야 응! 아님 나 진짜 개 잘 내렸어 이번 판 개빠름 나 개 끊긴다 프레임 오프레임 나오는데? 오프레임이요? 사람이에요? 컴퓨터에어라고 해야지 사람은 오케이 나 연구소랑 운발 좀만 게임 시작함 야 프리야 너 쪽에 두명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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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뒤 너가 제일 빨라 프리 구하러 간다 어 샷건 소리 들렸어 치지마라 너 바로 앞에 누구야? 벡터 삑삑 쏟아 죽네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연구소 뒤로 들어갔다 내가 화면뻔 까놨어 이 연구소 왼쪽 뒤에 있음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옆구리 옆구리 여풀 들어갔다 나간다 나간다 가운데로 나간다 야 이거 미친 후라이팬는 후라이팬 살인마 내 뒤에화라이팬 살인마 내 뒤에화라이팬 살인마 내 뒤에화라이팬 살인마 내 뒤에화라이팬 살인마 우오어어 액슨이 여기 얘한테 유앤피 있어 여기야 얘한테 이거 애쓰일케 구나 이거 여기 스크스도 있음 대상 위험했다 여기 스크스도 안정감을 찾았어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와 권총 죽고 있는데 부스스다 부스스 소리 들려 내 쪽에서 나한테 쏘는거야 철탑 철탑에 있음 부스스? 아니 철탑에 학교 쪽에서 쏘는거 같아 내가 근처에 쏘는데? 그래서 안 아파 맞아도 돼 제발 홀로 그래 형님 표창 다 털음 거기 위 꼭대기 올라가 여기 스카 여기 스카 형님 왜 이거 드시지? 야 팡아 여기 다섯개 털음? 지금 털고 있어 보고있어 이쪽에서 부스스 소리 났거든 응 저 이래 헬멧 있네 스나브콤만 세개 있는데 아무나 좀 먹으면 말이야 나는 홀로그램이 아니라 레다 필요해 나 이거 없으면 진짜 못사우겠어 홀로그램이 레다 없으면 너 뭔데 총? 스카 태용이 형 탄창 줄게 일로와봐 있어 개무섭네 나 무섭다 나 샷건 없는데 아 3인칭은 너무 탄치여서 싫어 나 샷건 못쓰겠으니까 내가 샷건 줄게 일로와봐 나 턱 빼요 그럼 턱 빼 놔줘 여기 사람있다 2학교에 2학교에 1차 학교? 네 10초 다임데 뭐있어? 카오캠이 뭐 이렇게 많아? 두명귀절 두명귀절 됐지 나 아 여기서 먹자 이거 한 명 어디로 치웠음 여기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여기 여기 있다 야 800 카오팔 프린아 800카운팔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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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았다 문 닫았다 문 닫았다 문 닫았다 문 닫았다 나 돌았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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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임 뒤임 여기 옥상에도 있어 저 건너편 S 방향 옥상 비키자면 맨 아래 옥상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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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 오피스 바로 오피 나 지금 도는 중 와 얘 한 대인데 나이스 카운팔 8배 저거 누가 들어 나 키티 있다 내가 먹었어 아 다 3매가방이야 나이스다 얘 부스스네 어 얘가 부스스야 S 학교에 있다며 옥상에 없는데 아니 근데 에임 에임 아 개요? 멀리서 AR 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오지 쏘는 거였어 오호 오! 저기 4성이 사람 확인했다 12 lions 그만 나 치료템이 없어 나 못가 멀리서 지워야 돼 형 일로와봐 나 진통제 있어 내가 줬어 오케이 저기 한명밖에 못봤어요 일단 저도 한명 봤어요 노란색 어? 노란색? 아님 노란색이었는데 오케이 두명 두명 확정 왼쪽으로 나가나 본데 일단 여기 안보이 X님쪽으로 나가는거 아님? 이 앞으로 절대 안보이는데 아 절로 나갔다 노란색 아님 노란색 아니네 노란색 맞네 노란색 패딩이네 아 노란색 패딩 맞다 쟤가 난 내 노란색 패딩말라 아이씨 긴장했나? 긴장좀 했나 이 친구 두대 긴장했네 지금 긴장했네 아 사냥이다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자 앉아있다 누웠다 사냥이다 어? 한이 없다 다운 사막 시켰음 와 핵스님 반갑습니까 나이스 나이스 철조망 사이로 쐈다 미쳤다 프린 날로 대형의 탕창 필요한 사람 있어? 아 대형의 탕창 많잖아 나 수직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없어 4배 2배 홀로그램 멀게 없네 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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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뭘 오케이 나이스 진통제까지 먹어 진통제까지 다 버려 다 먹어 다 먹어 야 우리가 밀베 승리자다 야 여기 연구소 먹어 연구소 안먹혀있어 구호상자 있음 난 아직 안심 못해 난 꼭 이러다 죽는단 말이야 프린아 나 혼자 문 열려있다 여기 뭐지? 구호상자 있었던건가? 프린아 나 쎄 느낌이 느낌 쎄 아 홀로그램 홀로그램 먹은 사람 못먹은 쪼시제에 레드옷은 있는데 쪼시제에 레드옷은 있었음 이런 홀로그램 아 여깄다 오이 밀베 승리자잉 우리가? 지렸다아 밀베 승리자 한명 더 죽지 않았어 예? 저 알람 울렸어요 뭐야 여기 주워있네 저분 왼팔리방 매니저는 그 유진님 극탄님이랑 홍보대사 하신데 거기 그러면 외국인 외국인 아니에요 어이 밀베 하면서 여러번 만나네 프라이팬 사림만부터 역시 배는 뭐가있어도 이상하지 않지 아 이거 개귀여운데 이거? 애랑 뱅뱅이 한 세 바퀴 돌았어 한방에서 아니 내가 봤거든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핵슨이 잘못하면 머리 날아갈 뻔했어 머리 없어가지고 바로 지었어? 어 바로 지었어 핵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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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후라이팬 열라 갈기면서 도망갔네 개웃겨 진짜 아니 밀베 먹을 데가 없네 다 먹었어 핵슨이 이거 봐 기아보세 귀여움 3렙 두개 이거 방 방동면? 근데 그냥 어울린다 그니까요 되게 잘 어울리네 나만 템 개좋네 지금 다들 왜 템 거짐 나 템 좋아 나 템 나쁘진 않은데? 그래? 어 나 3 나 2두개 3렙 쫓기 3렙 가방 이제 니 가방만 아 핵슨이 세상 초라한데? 북상자 하나에 진통제 3개 손잡이 달린 스카도 아니고 치료캣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캣이 치료캣이 진짜 거리다 치료캣이 진짜 거리다 다시야 갖고 올까요? 가방 3레벨 갖고와 다 가방 3레벨 차 많이 갖고 오세요 게임 많이 하죠 이번 판 1등끝 나왔다 나와버렸다 진짜 버기 버리고 차값고 올게 뭐어어어 왜요? 거기 게임? 설마? 차가 너무 등끙한가봐 여기도 전 저기 말고 파밍하고 오케이 오케 간다ㅔㅔeeㅔㅔㅔHmm 간다ㅔㅔㅔㅔㅔㅔㅔㅔ 고조미Alma BizTon 도망가 le internet othy 용을 itos 같이가서 죽일사람 안돼 손잡이만 달고 좋구나 아 손잡이 달았구나 형게 차 없어? 나 손잡이가 없어 기다려봐 형게 차 없어? 나 있어 형게 타 손잡이 수직손잡이 하나 남음 어 나 나 나 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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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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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님이랑 팡이 빨리 차 타셈 잡으러 가자 쟤네 팡이 맞을 것 같음 손잡이 손잡이 좀 주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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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가기 전에 빨리 버기 있음 쟤네 어딘데 어딘데? 바로 저 마을에 있음 오케이 폭주적 출동이야 걔가 먼저 가서 오를까 야 우리 두명인데? 저기 뒤에 두명 똥이잖아 미친놈들아 내가 다시 왔다 쟤네가 쐈어? 예 쐈음 쟤네가 올라왔다 쟤네가 저기 2층 배란다 이 집 밖에 없나? 모르지? 여기 버기 두대있다 저 왼쪽집에 있어요 왼쪽집에 두명 그건 확인했어 제가 보기에 두명이였음 오토바이 한바퀴 돌았는데 얘네네 문 넣고 파밍했다 변태들이네 자 한 대 더 온다 한 대 더 온다 한 명 기절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창문으로 살짝 보인다 뭔 소리야 이 이 경박한 소리 뭐야 그로자 같은데? 그로자 아니면은 SNG에 우지야 우지 소홍기 소홍기인거 같은데 오 뭐야 내 집 더 줘 SNG에 누구 있어? 내 집 1층에 있어 나 들어오다 맞음 노노 SNG이 아니라 그 옆에 옆에서 쏘온거임 옆에 옆에 창문에서 옆에 창문 개무서 왔다 어떻게 쳐맞았는데? 운복게임하는줄 알았어 떡배 있는 사람 없음? 나 초코 없어 떡배 여기 초코있음 일로 올라오세요 치료없어요? 없어 없어 여기 기절한거 죽였어? 못 죽였어 쟤네 쟤네 차 4명 타고 온거야 두명 두명씩 한명 기절시켜서 살렸을거임 일부러 더 안쌌어 쟤네랑 싸움붙이면 우리 양각 잡혔어 아 근데 이집 뚫기 진짜 어려운데? 아 저기 저기 떡배 있으면 할만함 아니지? 수루탄 두개 던지고 들어가면 되지 뭐 응 수루탄 하나있어 나 수루탄 하나있어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들어갑시다 수루탄 뭐 들어와 나 2층에 하나 던질게 들어와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야 수루탄 떨어졌잖아 뭐해 내꺼는 내꺼임 내꺼 아니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한명 기절 아랫방에 들어왔어 아랫방에 한명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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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네 다 카고팔이야 미친놈 뭐야? 카고팔인데? 한명도 빠지면 카고팔인데? 나도 빼버리고 카고팔이야 나도 카고팔 삼구팔이야 그러면? 소용기 있어? 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? 아 나 오탄 60발밖에 없는데 이제? 오탄 많은 사람 나도 오탄 몇번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핵스 형은 내가 좀 줄게 72 아니 방금 뚫누냐고 오탄 많이 썼음 핵스 형 일로와봐 나 합쳐서 60발 형 몇발 있어? 핵발? 그럼 내가 딱 40발 주면 형이랑 똑같아져 핵발 줄게 고맙다 굽상자가 하나도 없네 나 키트 하나 있으니까 형 굽상자가 하나 줄게 키트 먹을래? 구급상자가 좋아 뭐가 좋아? 상자? 난음이다 진짜 구급상자 없는 사람 나 구급상자 아예 없어 이제 하나? 구급상자 이제 없어? 팡이? 팡이 와봐 하나 줄게 오케이 오케이 나 아까 한명 기다렸을때 죽었나? 아 걔 못죽였어 못죽였어 아니 걔 죽었어 너 못죽였어 너 마침내 살인 떴어 어 나 키 안 떴는데? 나 마침내 살인 떴는데? 내가 한 번 잡았어요 아 그래? 마침내 살인 떴어면 아 어 뭐야 어 쏜다 어디야 따베기다 따베기 W W 방향 W 방향 엠박 다 뿌려줘 나한테서 보인다 나한테서 보이긴 하다 내 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돈다 크게 한 마리 크게 한 마리 돈다 크게 한 마리 돈다 빨리 와 세명이야 총 세명이야 크게 돈다 크게 돈다 크게 돈다 SW 방향 알았어 알았어 내가 스파이짬 살 수 있다 이거 나 뒤에 나무 뭐 나무까지만 다있지? 내가 걔네 뒤에 먹고있음 지금 돌아서 눈 개좋았다 이거 들어갔다 들어갔다 하이크리즈 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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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팀 거기 바로 앞에 팀 거기 바로 앞에 팀 거기 바로 거기서 떼줘야지 뭐해 오른쪽에 왼쪽이야? 오른쪽에 두 명 있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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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임 두 명임 한 명 더 있어 쏴줘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집 안에 있어 어 야 나 죽었다 이거 어디서 맞았지? 거기 패난다 패난다 와 와 아 C때매 C때매 기절 나이스 아 나 살려줘야되는데 가고 가고 기절 한 명 더 지금 배난다 마지막인거 같은데 아 저 개핀데 저한테 쏴줘 형이야 쏴줘하지 보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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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방금 나 방금 치료했어 아 깜짝이다 내 방 앞에 내 개올란다 개올라간다 핵스 이거 개 개 자 팡이 살리고 저거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갈게 아냐 너가 살리면 안돼 너가 살면 안돼 너 거기서 각 보고 있어야돼 핵스님 살려야돼 그래 각 안보임 얘네도 살릴거야 얘네도 살릴거야 기절하는데 2층으로 올라갔어 뚝배기 깨지네 아 쫌쫌쫌쫌쫌쫌쫌 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뭘 밀까 뭐임 나 머리 박았는데 왜 뚝배기 깨지 카욱파리인데 prof28ㅎ cir Hei Hei제로 다 살렸을거야 너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논 너노노노노노노노덩 베란다에 있는 애 한 명 더 있음 그냥 길을 안했음 머리만 사라지음 그러니까 기절한 애가 2층으로 길을 올라갔어 베란다에 한마리 누웠다 베란다에 한마리 누웠어 나 회복좀 나 회복좀 할게 오케오케 정비하자 정비해도 돼 천천히 해 제자 2명이 있어 2명 남은거야 기절 뭐야 나이스 어떻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? 오케오케오케 베란다에서 나왔어 점프했어? 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아냐 아냐 베란다에서 나왔다는 뜻이야 집 방으로 들어갔어 기절한 새끼 기어 올라갔어 아 여기 바로 뒤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계단 등치고 있어 나이스 컷 컷 다 컷이야? 아우 내 탓 하라 다행이다 아우 아우 진짜로 겟박스 했어 아니 얘네 왜 그래 구급상자 하나도 없냐고 아우 미친놈들 진짜 이거 구급상자 하나 있는데 두개다 두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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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어? 어디 밖에서 맞았어 밖에서 맞았어 나 치료하다가 맞았어 아우 진짜 제발 아 머리 두개 나라갔어 정확히 보고 있다 어디서 아 나왔다 나왔다 야 여기 세 명이야 세 명 세 명인가 네 명 나 살릴 수 있어? 여기야 이리 와봐 쪼만 들어가 쪼만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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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고 오케오케오케 헬스님 여기 엄청 많아요 포위 당했어 우리 포위 당했어 세 명이나 네 명 있어 여기 헬멧 있어 헬멧 3명 한 명 잡았어 한 명 잡았어 한 명 잡았어 죽었어 아예? 어 한 명 아예 죽었어 아예 죽었어 나 킬 떴어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나 해도 완전히 나 해도 완전히 날라간대 씨 근데 어떻게 완전히 쪼끄게 어디어디 오케 2레벨 지졌다 너 어딘가에 쪼끄게 많아 피켜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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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요기쯤에 찾음 찾음 확인했어 확인했어 확인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확인했어 저기 말하는거지? 네 저기 두번째 뒷나무 정확히 2,75 두번째 한 명만 봤어 그 뒤에도 있어요 그 뒤에도 있어요 알아라 알아라 딴 데도 봐줘야되겠어 이거 불안해 죽겠어 와 뭐하나 연막상 나갔어 연막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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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러갔어 살리러갔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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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는 사막 치아는 사막갔대 친다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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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연막대는 안보여 아이치구 나 뒤로 훈딘하면서 따라가고있다 더, 아니 더 뛰었음 더 뛰었음 더 뛰었음 더 뛰었음 라스트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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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친덤들아 그만 그만 싸워 그만 그만 와 아이치구 나 개빡친다 몇파트랑 싸우냐 여기여기 여기 5탄 총알점 있음 얘도 카구팔이야 미칫새끼들 아니이 나 으룩핀 이제 두개 있음 두개 생김 얘야 두개 있음 나 하나하마 나 하나도 없어 나 구급상자도 없어 구급상자도 없어 구급상자 딱 하나있다 지금 하나있으면 됐지 아이치구 야 가서 나누면 안되냐 가서 나누자 가서 가서 나누자 제발 아이치 몇번째 싸움이야 얘도 또 카구팔이야 빵탄차 맞어간 빵탄차 있네 아니 저기 안에있는 그것도 자리잡아야 되는거 아니야 이제? 자리잡아야 되요 저희 자리도 늦었어 지금 쟤네들때문에 나 뿔집 뿔집 먹어야돼 오케이 뿔집 저기 안에있는것도 다 파밍 못했는데 그냥 바로 자리 미칫 미칫 진짜로 나 5탄 300발있다 저도 5탄치 300발 다시야 가져갈게 다시야 갈거야 나 5탄 228 나 5탄 228 형이 타 나 이거 아까 타다가 이거 타고 가다가 지졌잖아 너의 총 빠지가 되었다고 5탄 다 적어? 5탄 많음 우리 다 많아 우리 다 많아 다 많아 뭐야 뭐야 깜짝이야 더 가는 줄 왼쪽에서 쏴 살려줘 왼쪽 능선 헥스님 헥스님 저 10킬임 진짜? 킬 많이 먹었네 아 맞아 뚜껑 혼자 다 갖고 나가고 어떻게해서 10킬 다 많이 한거 같아 와 딱기도 어렵다 진짜 여기 100원 방지네 쟤 누구 누구 여기 트럭핑 트럭핑 지붕 위에 올라가있어 허허 미칫놈 지질라고 미칫놈 아니야? 나 이거 바리게이트 좀 만들 어차피 또 가야될지도 모른 지금 이거 저번에 생각난다 아 여기서 이동한적 있어 아 빨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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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갛고 빨갛고 줄고 다 어 차타? 뛰어가? 차타하지 형기야 가자 저 앞에 집에 있다 쏜다 오른쪽에 쐈어 어 우측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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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고팔 나한테 총 들어온다 내 쏘네 우와 형 조심 들어올 때 조심해야돼 애들 개발도 아냐 개발도 나 피 좀 할거고 오 뭐야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내가 핑 찍은데 목상에도 있고 저 목상도야 나도 아예 없어? 어 나 아예 없어 이제 줄거 없지 않음? 음료수도 없어 고마워 형 우리 집에서 없는 사람 줄게 음료수 좀 있어요? 저 하나 있음 먹을 사람은 먹어 여기 다 이렇게 좀 뿌려놨어 오케이 너 지졌다 친구야 부족한 사람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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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나와 친구야 나와 또 까불어봐 또 까불어봐 나와봐 미친 뒤에서 쐈어 뒤에서 맞은거 아냐? 예 아까 우리 있었던 뾰족찜 아씨 3렙 날라갔네 나 어쩌면 날라갔어 이거 쥐에서 치냐 아 차 왜이렇게 시끄러워 저거 아직 뿔집에 있을만하다 어 너 지졌다 차 날리난데 짝짓기 아냐 차 밖에서? 와 너 머리 방향이 정확히 개많이 넘어 난 개무살벌하게 들어오는거 봐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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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말한 그 옥상에 있다 그래 옥상에 있으니까 한명이 기절 안 내려와 도망진다니까 너들 야 너들 이제 우리한테 와야 돼 너들 아직도 있네 저친거는 지금 개건망 잖아요 형 형 비켜봐 한번만 한번만 비켜봐 한번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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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을려 있어 받을려 있어 나왔어 나왔어 기어다니잖아 다운 기절 저기 옥상에 있네 기절 떨어졌다 옥상에 있네 그 앞에 작은집에 하나 더 있어 어 히베클 우리집 개조 와 와야된다 이 집 어택 와야다 와 이 집 어택 안올수가 없어 이거 어택 들어오기준 다짜른다 야 차고냐? 차고야? 짝방 봤어? 짝방에 있어 짝방에 근데 내가 못사 너가 있어서 내가 못사 너가 맞다 거기 오케이 아니 철탑 키봐 형기야 안돼 기울여서 쏴야돼 풍화 기울여서 쏴야돼 한걸 안맞아 나 쨘다 이쪽집에도 있다 여기 여기 내 핑 파란핑 파란핑 오케이 오케이 쟤들 와야돼 어차피 쟤들 어차피 와야돼 머리인줄 알았어 살색이라 쟤들 조용히 나 철호핑 좀 나와야돼 철호핑 애들 나와야돼 다 나와야돼 다 나와야돼 다 나와야돼 우리집 빼고 다 나와야돼 3렉 뚜껑 하나 날라갔거든 얘네기지 철호핑 면막 닦았다 꿀집 면막 꿀집에서 면막 난 차고만 본다 난 차고만 본다 난 차고만 본다 난 차고만 본다 쟤들 온다 다 나와 다 나와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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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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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운 테리 다운 테리 엄마 아직 안 나왔어 두 명 남았어 두 명 남았어 염막 나왔어 염막 크림 여기 있다 내 앞에 하나 방에 방에 내 앞에 오케이 하나 컷 어디 명이야 차 옆에 다운 테리 담장 담장 다운 테리 한 명 남았어 3명 남았어 나이스 다운 테리 다운 테리 두 번 일등 여기다 형 우와 두 번 일등 아니네 나 13킬 영상감이다 3킬 13킬 나 3킬 나 6킬 미쳤다 이거 무슨 아니 카구팔 4명 이니까 소리가 개찬적 여기서 탕 탕 탕 탕 탕 탕 어떻게 지키세요? 어떻게 지내려 분명히